집값 반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올 하반기 예상됐던 역전세 우려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경기도 화성에서는 256건의 매물이 갭투자로 거래됐으며 경기, 평택, 분당, 시흥 등에서도 갭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정부가 역전세 우려를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3%대로 낮아지면서 급전세 매물이 소화됐지만 줄어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로 인한 갭투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9월 위기서를 막기 위해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역전세 위험을 낮추면서 투기 수요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